안녕하세요 생태톱밭을 가꾸는 풀꼴 tv 입니다. 오늘은 강릉에 있는 하슬라 아트월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최고경님과 박신정님 부부가 함께 만든 곳입니다. 이곳은 강릉정동진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슬라라는 이름은 상국시대 강릉의 옛 지명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먼저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용 철제 파이프를 이용한 작품인데요. 건물의 난간을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을때 쓰는 아연관이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변신할 줄이야. 감동입니다. 마치 영원불별의 갈대 사이로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변함없이 이 시대에 고정시켜 놓은듯 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는데는 여러말이 필요없겠죠?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마치 영원불별의 갈대 사이로 동해의 푼 흥가능색으로 그래서 감상해를 봐주세요. 그리고 캣파의 갈대 사이로 같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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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